자, 출발해봅시다 에피소드 판은 끝났어요. 이제 에피소드 9가 되겠죠 결국에는 오징어 괴물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정체를 알아버렸죠 빨간머리의 그 녀석이었어요 케이크를 훔쳐먹었고 결국에는 죽음의 일을 하고 말았죠 니 케이크를 훔쳐먹었다고 또 이상한 곳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저기서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 들어가면 괴물이 나올 것 같아 저 빨간데에다가 자, 에피소드 9 No Exit 자, 일단 출구는 없대 에피소드 9입니다, 9 Holy shit 어? 야, 얘네 아직도 여기있어? 왜 하루 종일 여기있어? 여기에 온 지가 언젠데 뭐 미션 순서니까 대머리는 춥지도 않나봐요 얘는 제시카를 좋아하는데 제시카는 크릿을 좋아하는 거야? 와우 저 흑형은 추워가지고 지금 오도오도 떨고 있는건가요? 꺼졌어 그냥 최우수衇 얘네 또라이 같애 그죠? 또라이 같다는거 자 일단은 사랑의 배터리를 찾고있네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아 요 오타쿠구나 저 컵에 있는 그림 보십쇼 미소년 오타쿠인것같아요 일단 또 어디로 가는것 같아 진짜 이상해 갑자기 쳐 웃고있어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하다가 여기 또 들어가는 거야? 여기 투명한 괴물 있지 않았나요? 대머리 아저씨는 진짜 안 춥나봐. 그죠? 장난 아니야. 머리에 하나도 없어. 어튼게 아, 근데 안 춥나봐요 머리에서 막 연기인하지 않을까? 스킨헤드인 사람들 보면 머리에서 열나잖아 여기에 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봅니다 얘네 왜이래 진짜 얘네 또라이 같아 꽤 유쾌한 흑형과 대머리였어요 여자도 없는 파티에 아우 최악이다 진짜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 여자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되죠? 여자 파트너가 없어요 이럴수가 똥방이야 나 이런 파티 좋지 않아 이런 파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너 혼자 가지말라구 야 스캔좀 하자 자스가 야 여기는 저번에 들어왔는데 여기 투명 괴물이 있었던 곳이죠 그죠? 와우 하이씨 죽어 죽어라 너 혼자 좀 가지마 얘네들은 스캔하기 전에 그냥 싸그리 쪼그러들어가지고 아니 왜 너 혼자 들어가 짜증나게 저 대머리 아저씨 별로 안좋아요 나 여자도 아니고 내가 내가 조작하는 것도 여자가 아니구요 어이씨 둘중에 하나는 여자여야돼 일단 여기에서 스캔을 한번 다 해보도록 하죠 어 있다 있다 스캔을 안하면은 뭔가 안찾은 것 같은 느낌이라는거 와우 자 머신거 나무 아 머신건 좀 써야겠다 그쵸? 해비 머신건 요쪽에 하나가 의자 위에 하나가 있죠 아 야 머신건 아우 샷건을 왜 썼을까? 홀리쉣 아 여저씨는 숨겨진 녀석한테 죽었지요 어? 자 이제 작동이 된다는거 가자 대머리아 대머리아 흑형 얘네 파트너의 그 뭐야 얘네 그룹의 이름은 대머리아 흑형이죠 홀리쉣 오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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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마크발 여기서 애들 많이 나올 것 같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여기서 뭔가가 튀어나올 겁니다 보스가 튀어나올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더 힘이 필요해 더 힘이 필요해 엠비28은 진짜 가스갈리아 가스갈리아 자 우리 선빵을 날립시다 일단 그쵸? 그쵸? 하하하하 알라보러 자 스타트 파워 제네레이터랍니다 와우! 이거 무슨 총알이 이렇게 많지? 바꿔가면서 써야겠네요 일단은 와우 와우 야 장난 아니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이템이 널려있어 그렇다면은 여기에 보스라던가 뭐 같은게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라나다 그라나도 졸라 많아요 그라나다 그라나다 여기서 완전 많이 나오겠다 애들 그라나다 장난 아니에요 그라나다 여기서 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여기 진짜 많이 나오나봐 그쵸? 지금 꼴 보니까 여기 되게 넓잖아요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 네 오마이갓 아무튼 뒷방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약간 준비를 해놔야겠어요 제네레이터를 열면 Here we go 자 한개 자 MB 명박 28을 명박 28을 저거 해야 되겠네요 이제 나오겠지? 난 위에 올라갈래 좋아 풀파워야 창문에서 막 튀어나올 것 같아 아우 허리쉣 안돼 아 또 깨 나오는구나 아 아 아래들 너무 아 아 그렇게 나쁜 저건 아니었어요 괴물이 많이 나올 거 같지만은 어 어이게 뭐야 잠깐만 왕공 중에 떠있는 강아지를 본 것 같은데 왜이래? 오.. 헐이 쉣? 으아악! 헐이 쉣? 그런데 여기에서 농성을 하면 되네? 오우! 사나이 블랙이님 안녕하세요? 오우 쉣? 거북이 나왔어! 거북 거북! 아아악! 안 돼요! 헐이 쉣 거북이 더 있어? 큰일났대 오우! 오 마이 갓! 거북이 안! 하핰 오우! 컴온! 일단 여기가, 여기가 얍삽인 것 같아 얍삽이지! 오 마이 갓! 얍! 점프! 자, 얍삽이점인데 일단 이거를 오우쉣! 짠! 여기 도망가야지, 그지? 헤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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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힝! 추억! 어! 아, 근데 여기 알라워 아크바를 못할 것 같은데 에이, 알라워 아크바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여기는 약간 귀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한 번 쓸까? 어차피 두 개니까 일로와! 그만! 워호! 하하! 유후! 총알은 다 썼지만 말이죠 워호! 대머리는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게임! 워호! 자, 오늘 상관없습니다만 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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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빨리! 자, 80%! 80%에요! 여러분! 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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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스트레스맨 나왔어! 스트레스맨! 저희들, 저희들! 미안한데! 나 지금 총알이 없어! 저희들! 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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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알라우를 해야겠어요 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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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총알이 없는데?! próxima 총알을 리필을 해야겠어 워호! 워호! 할리셋! 일단 애들 다 죽여야 되는거지? 봄나리풍뇨 안녕하세용 디 포티님 안녕하세용 빠이리쑤 좋아 어 야 얘네들이 왜이렇게 빨라졌지? 어리셋 야 지금 뭐야 우호우! 베이비! 유호우! 예에에에에에여 재밌다 하하 오우! 오 마이 갓!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말이죠 오우! 뒤져 오우 마이 갓! 아이 되게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괴물이야 뭐지? 괴물인데 좋아 다 잡은 듯한 그런 느낌 자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는 이 나쁜 녀석 어떻게 할까요? 엉덩이를 차가 버릴까? 오우 나는 몹을 잡고 있는데 이 녀석은 혼자서 대머리인 주제의 컴퓨터를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 오우 메인 무슨 소린인지 모르겠지만 오브라이언 짱이 뭔가 있는 것 같아 인트로 프로듀크션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뭐지? 설마? 잠깐만 아닌가? 아, 얘랑 말하고 있는 거였구나? Si, 네, alde сдел tres Can servants error Your error O, 뭐야 뭐야, O, 설마! What also did so meiner 더 나은 Tin O, What are you going again? Come, 빨리 vem 이 개머리야! 뭐야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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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오오오오 마이갓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태원 두 명이 죽은거야? 와우 이럴 수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야 잠깐만 끊긴 줄 알았는데 데이터가 업로드 되고 있어 와우 뭐지? 잠깐 뭐죠? 오리쉣 자 끝난 줄 알았는데 데이터가 업로드 됐어요 20% 멈췄는데 이모티콘 초콜릿 10개 감싸줍니다. 왜 이렇게 초콜릿을 많이 써요? 자, 넥스트 아무튼 그 깜씨랑 대머리씨는 지금 자, 얘네 둘은 빨간데 들어왔잖아 그쵸? 배 이게 또 뭐야? 여기서 괴물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오스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어쩔 수가 없죠 빡칠위기단님 안녕하세요 어? 오호 바이러스는 도착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아, 알겠어. 컨트롤 시스템은 랩에 있어야 돼 근데 바이러스가... 아, 오우 쉣 크리스! 어? 흐하하하 이게 목미? 빡칠위기단님 아니에요 아이, 벌봉선은 그걸로 깎아 사두세요, 깎아 아, 여기 있는 거를 눌러버리면 이게 없어지고, 여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럼 크리스 있는 데 것도 없어지려나? 일단 이걸로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할 수가 없대요 헐이 쉣 어? 아아, 여기 이걸 딱 열면 여기 없어지고 어, 왔네? 헐? 뭐야,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 자, 아무튼 이제는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열리지 않는데 쟤는 왜 여기 온 거지? 헐이 헐이 아니,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아, 여기 봐봐 여기서 괴물 많이 나올 것 같아 그치? 왜 보이십니까? 탄 더럽게 많고 허블을 먹을 수가 없어요 큰일났네 그것보다는 빨리 상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아까 내가 지문인식을 지문인식에 내 데이터를 넣었으니까요 우리 질에 지문을 넣었습니다 와우 근데 알라오의 요술봉은 알 수가 한 발 밖에 없네 자, 매그놈 암호가 있는데 매그놈 암호를 쓰기에는 지금 매그놈 암호를 몇 발 못 하나봐 지금 18발 밖에 없거든요 18발 밖에 없는데 저거를 먹을 수는 없겠네요 아, 평소에 많이 쓸걸 그치? 왠지 여기다도 막 뭐 같은 거 넣어놨을 것 같은 변태 녀석들이기 때문에 라이플 암호 라이플은 넘쳤죠 지금 저널이 또 있습니다 벨트로 에이전트의 저널2 뭐 이게 1이 있었나? 미션이 어쩌저쩌고 얘네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빨간머리는 왜 거기에 붙은거지? 아까 영어를 제대로 해석을 못했으니까요 뭐 상관없죠 헐이 의자에 하나가 매그놈 야, 매그놈 암호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헐이 자, 커스터마이즈 킥 하나가 나왔어요 매그놈은 진짜 많이 나온다, 그쵸? 이따가 와서 먹어줘야겠어요 아우, 갓 라이플 암호? 아우, 라이플이 라이플이 야, 이제 애들이 나올거 같은데, 그쵸? 서치 폴 패스코드 패스코드를 찾으래요 결국에는 여기서 애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올거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거고 여기에도 스캔을 한번 할 수가 있을거 같다는거죠 아, 여기있다 허브는 다시 먹을 수 없겠고 여기에는 와, 진짜 많아졌어 아, 이거 싸우면 싸우다가 바꿔도 되잖아 그쵸? 아, 매그놈은 두발 아, 리로더도 있네 리로딩 스피드를 올리는 오우 이거 나쁘지 않네요 롱매가진도 있고 일단 우리가 쓸거는 샷건이에요 샷건 샷건에 데미지 4짜리 버갔으니까 크리티컬도 있네 와, 이것도 괜찮은데, 그쵸? 아, 이 샷건은 4개를 4개를 찰 수가 있네 다른 샷건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정도면 될거 같애 우리 따발총도 있구요 따발총으로 바꾸고 내려갑시다 애들이 나온다고 해도 이제 애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을거 같아요 SDFGHYDRE 많이 와있어요 여기 내려가면 나 죽은거 아냐? 아, 여기 내려갈 수가 없구나 바이러스 물이에요 저기 다음에 이제 우리는 괴물이 되는거죠 그... 먼저 죽은 애 있잖아 아름답고 섹시한 그냥 자, 일단 패스코드를 찾으러 가랍니다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결국에는 크리스도 똑같았어요 나를 사지에 몰아넣고 지 혼자 살겠다고 저기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다는거 어? 헐 이씨 이제 여기 열리나요? 여기밖에 올 데가 없잖아 왓더 패스코드를 찾으려는데 패스코드가 어디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 저기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잖아 이씨 지 혼자서 하지 난리났다 여기로 오는게 아니었나봐 저쪽에 있나봐요 자 컴퓨터가 이거 뭐지? 뉴타입 바이러스 티어비스 바이러스가 어쩌고저쩌고 돼서 월드가 어쩌고저쩌고 생물병기가 라라라라라 그런거 같은데 여러분들 영어 몰라도 되니깐요 패스코드 찾으면 패스코드 여긴 없나봐 헐 헐 헐 어 여기도 차트같은게 마라코다 딜벨롭트먼트 라라라라라라 뭐 바이러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많이 써있나 모양인데 뭐 그딴거 알필 없죠 그쵸? 그냥 바이러스 먹으면은 괴물이 된다는거지 ㅋㅋㅋㅋ 너무 간단한거 아닙니까? 이건 아까 봤죠 어 Holy shit? 어 왓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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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얘도 나오는거 아니야? 너 나와 얘 안나오네 얘는 그냥 장식용이었다는거 Holy shit 그래 그래서 나보고 뭘 하라는거지? 아 여기도 들어갈 수 있겠나? 일단 한번 아 이쪽으로 가는거였구나 야 나 혼자 사지에 보내놓고 지금 케어풀하라고? 저런 싸가지없는 쟤 너무 싸가지없는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런 남자가 되지 와우 Holy shit 이게 뭐야 이게 미션 임파서블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겁니까 이게 뭐야 나 줄 달고 줄 달고 내려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 여기서 쳐맞을까봐 요게 그 저게 있었어요 오마이갓? 이거 어떻게 죽지? 오 오 아우 Holy shit 요게 장치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치? 장치가 있을거 같은데 저기 그냥 들어갈 수는 없어 나는 맞으면서 들어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딴건 안된다는거 뭐 오 오 오마이갓 아 벽에, 벽에 있었나? 아 일단 가봅시다 어 아 저기 있었네 어 뭐 고마워요 아니 이게 배경이 너무 구리구리 해갖고 봐봐 이거 생겨 너무 구려 그래가지고 자꾸 헷갈린다니까 아 일단 요거를 오우 마이갓? 뭐지? 어 이게 장난치나? 진짜 아니 뭐 길이 이래 holy shit 아니 근데 이건 못 얻잖아요 지금 그래 봤자 못 얻어 저거 holy shit 오우! 오우! 야 쟤 개 아니야 촉수괴물 오마이갓 촉수괴물, 촉수괴물 우리 바다에서 쌓았던 그 촉수괴물 쟤랑 싸우나봐요 아닌가? 아 얘 뭐야 또 나왔어 우우 오우 오마이치 instagram 오요요요요요 자 아무튼 그러나야다 Holy shit 이아아아하앜 하초아오 이게 뭐야 허억 오마이갓 너 때문에 놓쳤잖아, 이 자식아 완전히 싸가지라는 놈이네? 일로와 오오오오오, 데리지마세요 안돼! 저격으로 해치워줍시다 안방이면 죽는구만, 이 자식이 어디있을까, 그럼 자, 그리고 이쪽에 여기서 째려보고 있는 녀석이 한 명이 있는 것 같아, 그지? 스캔 한 번 해줍시다, 우리 어? 와 와 두 번 돼, 두 번 헐 두 번 두 두 번 돼요? 이 잘생겼다, 그지? 아싸, 시노! 왜이래 어? 뭐죠? 여러분! 떨어져서 죽었어 봤어요? 잠깐 뭐야? 목미? 떨어져서 죽었어 갑자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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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윤정해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헐니 싯 너무 낙하한 데미지가 너무 아팠나봐 와, 낙하 데미지면 죽은 모양이예요 아니, 거기 떨어졌다고 아파서 죽으면 이게 뭡니까? 뭔가 좀... 몬스터 주제에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줄리오님 안녕하세요 누룽지님 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떨어져서 죽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이상한 녀석이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아, 여기 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어주면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짠 오 비밀의 문인가? 자, 여기도 뭔가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딱 스캔해주고요 이거 무슨 스캔하자드도 아니고 스캔하자드 자, 여기도 뭔가가 많을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도 없다는 거 여기는 지도를 겟합시다 겟! 자, 이쪽 지역에 맵을 얻었습니다 뭐 맵을 다 얻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오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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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예! 머신거 나무 머신거는 쓰지 않는데, 그쵸? 매그넘 암 뭐 매그넘도 안 쓴데요 머신거 나무가 더 이상 잡을 수 없답니다 장전하고 다시 얻을 수 있겠죠? 오케이 난 라이플 되게 안 쓰는 것 같아 라이플이 진짜 강할텐데요 일단 여기 있는 거를 아니, 여기 온 온 어우 야, 결국은 저거를 가질려고 저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센슈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쵸? 대박 저 남자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그게 우승키겠죠 아까 원키 가져오랬잖아 가져오려고 그 생날을 이제 부렸던 겁니다 상관없죠 아우 그만해 오징어야 자, 오징어 괴물 자꾸만 안을 두들기는데 들어올지도 않을 거면 왜 자꾸만 문을 두들기니까 재수없게 안 그래요? 자, 결국에는 저 아저씨가 갖고 있는 저 비밀 건덕지를 가지려고 온 겁니다 퀸 제노비야 련 아니, 저게 련이야? 련이야? 자, 일단 503321이라네 자, 프로토타입 백신을 얻었어요 아, 이걸 갖고 있으면 뭐가 있는 건가? 모르바 모르바 련 련 젠 련 또 련 와우 너무 좋지 않습니까? IS십스님 안녕하세요 13페이지나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읽어드릴 순 없어요 영어 못해요 여러분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잘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읽어달라고 그럴 수도 없죠 그치? 아니 아까 백신 프로토타임 백신을 얻으려고 고생한거죠 그냥 한 번씩 쭉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알지도 모르니까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는 잘 안하는데 말을 안해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시라고 뭔 내용인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이걸 읽을 수는 없죠 내가 1초 한 5초 내에 넘기기 때문에 5초 내에 이걸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대충 삽시다 하하 조심해야되요 근데 뭔가 이상한거 같지 않습니까? 나갈 길이 없는거 같은데 Holy shit 나갈 길이 잠깐만 나갈 길이 나갈 길이 아 다시 나가라는건가? 아 나는 왔던 길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아 나는 왔던 길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뭐야 나 올라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지는거 아니겠지 자 지뢰빵빵한 궁딩이를 보면서 요거를 닫읍시다 요거를 닫읍시다 왜 안됨? 야! 아 이거를 돌리라는건가? 오 와우 야! 야구 동영상을 땀먹고 있어요 아 어떻게 오 오 좋아요 자 야구 동영상을 다 받았으니까요 이제 목표하려고 했어요 이마용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엄마가 왔어요 아아아악 오! 야야야야 이물 안 좋은거 아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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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좀비되는거야? 어.. 좀비됨 좀비 어.. 좀비 아 뭐죠? 죽었어 자 유주 더 백신 비포 더 바이러스 겟 인 워터 아 백신을 써야되는거야? 헐 리쉣 헐 리쉣 뭐야 물이 빵 빵 들어왔는데 백신이 어쩌고 저쪽으로 해 새우 버튼으로 먹는건가? 자 따로 이렇게 백신이라고 적혀 있는건 아 여기있네 프로토타입 백신이란데? 근데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 아무튼 개사자우님 안녕하세요 가이별궁님 안녕하세요 자 아무튼 아 아 아 아 여기서 프로토타입 백신을 집어넣는거였군요 근데 왜 죽어? 일단 야동은 다 받았으니까 오케이 주애님 안녕하세요 오우 나 이제 면역이야 여러분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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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물을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백신이 있어갖고 나 있어 여기 이 놈아 자 크리스한테 갑시다 어 여기 어? 어? 으아악! 어리쉣 뭔가 이상한데? 어어우! 뭐야? 장난 아닌데? 야 어디로 가라는겨? 이런 게이 같은 놈들이 저기 다 막혀있어요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 아까 그러면 어디로 다른데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소린데? 그지? 저기 못 간다니까? 자 일단 아! 봐봐! 봐봐! 봐봐요! 봐봐! 여기 커스터마지 킷이 있다 먹을게 있어 먹을게 와우! 자 여기는 아예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저거를 해야겠지 위에 바깥에 문은 닫혀버리니까 저쪽에 있는 곳으로 가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이따가 창문 깨질 것 같은데 그치? 뭐 어디쪽에 있는 것든 아니 깨져있으니까 물이 들어왔겠죠 그쵸? 안그래요? 깨져있으니까 물이 들어왔겠지 그치? 그럼 첫번째 샷다가 내려가는 창문은 아니겠고 그 앞쪽에 있는 창문이 있었잖아 거기에서 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잠푸님 안녕하세요 그쵸? 아까는 셔터 내려갔지만 거기는 아니겠고 그 옆에 있는 그 레이저 친방에 그 거기가 깨진 것 같아 그쵸? 그니까 우리는 여기서 삽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운로드 깨버리니 좋아 가자 나는 준비가 되어있고 그렇지만 나는 면역이란다 게이 같은 녀석들 근데 밖에 나가고 오징어 괴물 있잖아요 오징어 괴물 어떻게 따오지? 물론 쟤랑 밭장 뜨진 않겠죠 어허우 잠만 아 위로 올라가면 되지? 나 바본가봐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아닌데 아 여기 여기 있구네 나가는 문이 아 푸 어 죽을 뻔했는데 뭐가 뭐가 괜찮냐는거지 자 여기 아이템이 있었죠 그저잉? 아이템 아이템을 놓칠 수 없지 공중에 떠있었단 말이죠 어디갔지? 어 여깄다! 하하! 커스터마이징 킹 예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오징어랑 싸우는 모양입니다 오징어랑 아까 위에서 싸웠던 애 있잖아 걔랑 좀 싸우는 것 같아요 일단 일단 가서 센투어를 해봐야죠 근데 이거에 이거 마시면은 완전 뒤지는거 아닌가? 뭐 백신은 맞았으니까 상관없겠지만요 아래서 좀 왔다갔다 거려야되나? 뭐가 있을거 같은데 괜찮아요 일단 큐빅큐빅 천디만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도 컴퓨터 오락을 하라는거 아닙니까? 그죠? Come the game 아 일단 저기에다 코드를 처박기 전에 처박기 전에 초마를 마음껏 냠냠 에이 오랜만에 오셨네 총알 냠냠하고 그 허브도 하나 냠냠하구요 허브 허브 여기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까보다가 와아 허브 우후 역굴림 안녕하세요 좋아 나쁘지 않아 예 좋아요 이제 여기다 패스코드 입력하면 오징어 대가리가 나와가지고 오징어가 막 꿈들꿈들 돼가지고 걔랑 싸우는거 아닙니까? 남캐는 질 발렌타인 남캐는 크리스 레드빌드 오 오징어 괴물이랑 싸울거 같은데 이 아저씨가 악당이었나봐 이 아저씨가 악당이었나봐 바이러스 중화 프로그램이야? 근데 이 아저씨 죄수 없어요 움직이지도 않네? 사진 띄워놓고 그래 아우 아우 폴리쉣 뒤에서만 덮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요 얘네들은 그냥 허전 나무장이잖아 티즈 총관이 많아요 네 뒤에서만 안 나오면 뭐 장사하지 안 그렇습니까? 짜자트다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가지만 안나오는데 그냥 가지만 가지장엔 너무 짜증나요 가지가 너무 쎄지러버 ㄹ오!!! 헐즛!!!! 이런 더러운 식킬 먹을 몸이 맞추려고 오우!! 헐즈 heated 네가 언제 왔어!! 그러냐다!! 넌 죽었어 나의 발차기를 보아라 야호우 한 번 더 앵글이 앵글이 파이어 야호우 오마이갓 오마이갓 뭐하는거야 올라가자 올라가면 안 올라오겠지 아니라 얘들도 올라오르더라고 오우 죽었네 난 내려가면 되지 바보 아냐? 아하하하하하 오우 어머 어머 오우 살려줘 오우 갓 저기 저기 그리지마 그리지마 오우 미안해요 살려주세요 아냐 알라의 요술봉을 야 지금 쓸 때입니다 이리로와 너네 죽었어 너네 죽었어 허허허헣 와우! 허니쉣! 자, 바이러스 충성화가 컴플린! 네, 안녕하세요, 마테수님 자, 염터에 알라와 아크바라 선 근데 한발밖에 없어요 한발밖에 없던데? 아무튼 이 수염날 할아버지의 저 수염을 하나하나씩 쪽쪽쪽 뽑아주고 싶지만 이 아저씨가 그지같은 놈이었던 것 같아, 그쵸? 이런 쓰레기같은 털레기같은 야, 브라이언이 뭐라 그러는거야? 영어 잘하는 사람 없죠? 젠장 와우 어? 아, 설마 이거 레이저 쏘는거야? 헐키 아까 겨우 야, 아까 겨우 빗맞췄는데 아이씨, 겨우 빗맞췄는데 또 저 녀석이 나를 향해 쏜다는 거 아니야 하아 쏘나올 것 같아요 나를 왜 쏘냐 잠깐만 자, 일단 퀸 제노비아 라는 트로피도 얻었구요 에피소드 9은 완료됐어요 2-1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만 레이드모드 스테이지가 13-17까지 올라오게 됐다고 합니다 어쩌라고 이모티콘님 초콜릿 20개 감사드립니다 세이빙 콘텐츠 세이브라고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석세스 레지드 팀 레지덕 이블 레이드모드 스테이지 디렉터 오브라이언 저는 다 같이 넣었어요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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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야? 자 일단 뭐라고 나블나블를 했는데 몬스토린지 내가 알게 뭐야 그쵸? 그냥 좀비게임에서는 그냥 좀비만 죽이면 됩니다 하하하하하하 그냥 대충 느낌만 보는거지 그쵸? 안그래요? 영어 영어도 어때 아 야 흑형이랑 대머리 죽었어요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자 흑형이랑 대머지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 수염 할아버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좋아요 뭐야 이게 뭐라고 나오는데 에피소드 10입니다 에피소드 10 에피소드 10 뭐가 컴게임으로 유명하다는거야? 흠 흠 흠 흠 흠 흠 제시카 자 제시카는 크리스를 좋아하는거 같아 저런 옷을 입다니 부들부들부들부들 아포가? 뭔소리야 하하하하 그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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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자 일단은 레이몬드 뒤져버렸어요 뒤져라 인마 쟤 뭐야 아니 오우 야 나 남자야 오우 오우 갓 오우 갓 오우 갓 갓 갓 갓 갓 갓 갓 갓 우리 제시카의 의상 죽이죠 와 오우 갓 갓 갓 갓 야 근데 왜 한쪽은 다리를 내밀고 있을까요 음 좀 알 수가 없는거지만 한쪽은 슈트있고 한쪽은 다리를 내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힘일까 음 음 아 더워서 그렇다고 아니 지금 배 배 배 배입니다 배 일단 우리 빌리형으로 아니 빌리 이름이 빌리는 아니에요 그냥 그 저거하기 귀찮아가지고 이름을 까먹었어 나 얘를 몇번이나 했는데 이름을 자꾸만 까먹습니다 얘 뭐지 이름 뭐였죠 어 이게 뭔지 쉽까 얘 이름은 뭔지 까먹었어 얘 이름 뭐였죠 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 우리가 뭐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어요 스타트 누르죠 아 뭐를 해야될지로 그래요 매몰봅시다 와우 꽤 오래가야 되는데? 헐 리 쉣 저기까지 언제가 헐 리쉣 3층으로 올라가야 돼, 3층으로 좋아 좋아 저 여자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라는 소린가? 그래요, 엘리베이터 타면 되겠죠 아니, 배에 이런 게 있어? 저 배가 얼마나 큰 거야 그죠? 배, 배, 배 아, 맞다! 이거 우리 타고 갔다가 망가졌어요 그지? 타고 갔다가 망가져버렸지 그 홍합 외계인이, 아, 홍합 외계인은 아니지만 홍합처럼 생긴 홍합을 팔에 달고 있더라고 꼬리였나? 테일이라 그랬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아무튼 꼬리를 달달달 달고 나니다가 히트 귓방맹이 왔죠, 귓방맹이 갓! 자, 핸드 캐논 야, 저 여자는 왜 안 따라와? 나 혼자 가라는 건가? 헉? 아, 전갈은 아니고 홍합이었어, 홍합 4 오,스 호 꼬리가 홍합이었어요 안 가야한다 전갈 안다 아우 자, 사이좋게 맞은거죠 사이좋게 개 마식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얼른이 쟤? 자, 유공 근데 왜 팀이 이렇게 좋았지? 오오 마이 갓?! 갓세미 자, 죽기 전에 스캔! 뿅! 뿅! 아오 자, 아무튼 어? 이거 권총이 아닌거 같아 권총이겠죠? 45발이니까 아, 나 진짜 저거 봐봐 저기 쳐박혀있어 저 녀석은 저기가서 싸울필은 없겠죠? 멀리서 아, 얘네는 안되네 헐리 쉣 잠깐만 내가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게 있어 오, 된다 하하하하하하 아하 하하하하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와우 하하하하하하 여기서 만든다? 워우! 후우! 컴온! 컴온! 으하하하하하 이열 쟤 어차피 문열고 못들어올거 아닙니까? 멍청이가 아닌가? 어? 문이 열려있네? 헐리 쉣! 문 열렸어, 여러분! 아우! 갓때밋! 아, 근데 간단한게 있어요 쟤는 지금 망패를 막고 있잖아? 쟤가 이쪽으로 올거 아닙니까? 그죠? 이쪽으로 올거 아닙니까? 우린 요기 베란다에서 깨진 베란다에서 저 녀석을 맞이해주면 되겠죠? 얘 스캔 한번 하고 얘 두번인가 스캔해준데? 그치? 스캔 한번 정영돈처럼 스캔 두번 야! 봐봐! 그죠? 총 맞은것처럼 나 숨이 너무 아파 죽어 임마! 뚝따뚝따뚝따 워호우! 예! 베이베! 낙총은 너무 꿀인것 같아요 어? 어디가? 안죽냐? 와우! 갱! 브리지로 빨리 가야 안답니다 자, 일단 브리지로 빨리 가야 안답니다 우리 제시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죠? 우리 스캔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아이템을 못 먹고 갈 수 있으니까요 뭐 총알은 먹을 필요는 없지만 총 맞은것처럼 오우! 외국인과 Atom 아! 촉수가 허리에 있다고? Holy shat? 여기도x3 여기도x2 저기이!! 저기 저기도시 여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 여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얘네들은 왜 이렇게 같이 맞지? 몰라 그냥 죽어 총알 낭비하지 않는거죠 총알 낭비하지 않기 당당하게 걷기 오케이 촉수괴물이 원래 위험한 놈들이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촉수괴물을 그런데 나는 총알을 좀 먹고싶어요 총알잼 스캔해서 뭔가 나올거 같은데 뭔가 안나온다는거 뭔가 이상해요 뭔소리야 지금 시간 제한도 없는데 자꾸만 타이밍이 어쩌고저쩌고 하니 죽을래?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는 개뿔 그냥 대충 막 하면 돼요 시간이 없게 뭐가 없어 나 지금 아이템 좀 먹고싶다고 짜즈가 이런 빌리같은 형아 핸드프린팅을 찾았어요 그냥 빌리가 급하다고 그냥 막 가면 이렇게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워호우 에잇 핸드건 암호 40발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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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봐봐봐봐봬 샷건 샷 샷건을 쓸 수 있겠군 헐리시 오 마이 갓? 또, 끊어놔야 돼!!! 끊어놔야 돼!!! 와우! 와우! 두 번 스캔할 수 있단 말이야 없어지긴 해 빨리 스캔 한 번 더 아아아아아아 안 와 아쉽게도 한 번 밖에 못했다는 거여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괴물 나오면 장난 아닌데 그치? 자, 브릿지로 갑시다 수비니 오 왜왜 세식하네 뭐가 있는거 같애 그쵸 난 도끼맨이니까 도끼로 다 죽여버리는 거지 알았어요 제시칼 내가 보여줄게요 얘랑 썸 찍는 거 아니야? 걔는 크레이스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와인게게임님 안녕하세요 난 도끼야! 등에 있는 도끼가 한순간에 사라진 마술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있겠죠? 어? 아 역시 야 역시 얘가 뭔가 있었어 그지? 어우 야 섹시하다 어? 뭐야? 허니 쉣? 얘 뭐야? 아 방탄 조끼 입었다고? 아 얘가 저거였네요 그쵸? 아 아까 귓속말로 소곤소곤한게 니케이 훔쳐먹었다는게 아니라 얘가 배신자라는거 같은데? 얘가 배신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쁜애들은 위심하고 가야돼 그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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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좋은데? 아 아 아 야 설마 얘 죽는거 아니겠죠? 야 빌리 형 죽는거 아니죠? 오오 호오 죽었어? 오 마이 갓 오 와우 어? 어우 어우 일단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다음을 보면 알겠지 그치? 하... 잠깐만x2 너무 순식간에 이러는 일이라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아 죽은 거는... 아.. 죽었나? 아이 뭐야 이거 살아남을 수가 없겠네요 어어어어어어 labour ca-44 잠깐만 진짜 침몰하고 있어요 자, 뭔가 냄새가 구리구리 하네요 그죠? 나는 흑냐님 안녕하세요 웃지마 할아버지 수염을 하나씩 빡빡 뽑아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지만 그런 생각이 있지만 가발일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일단 이쪽으로 자, 계랄이 희열해야 됩니다 아, 야야, 잠깐만, 계랄이 희열하기 전에 이거 하나 먹고 장비를 재점검하도록 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알라우 왁크발을 한 번 외쳤죠 알라우 왁크발! 우리가 쓸만한 총들을 하나씩 잡는거죠 자, 지금 급박한 상황이지만요 우리가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그쵸? 지금 저게 없으니까 애들 저것도 없잖아, 총도 없잖아, 아까처럼 근데 우리 빌리형이 진짜 죽은 걸까? 그러면 아까 걔 제시칼이랑 레인본드 다 죽었을 거 아니야 어, 그래요? 아까랑 뽑았던 거잖아 자, 일단 아까 먹지 않은 이거 핸드번이 아니면 핸드번이 아니면 멜그넘 타는 이었군요 멜그넘은 안 쓰다보니까 아, 뭐야? 혼자만 가 야, 여자가 밖으로 나가는데 그걸 이런 싹퉁 가가지가 잡아주고 있어야지 잠깐만, 잠깐만 어디지? 아, 이쪽이군 여기는 또다시 건초, 아 건초가 아니고 약초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닐까? 아, 뭐야 여기 아까 물 완전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로 갈 수 있나? 게임이니까요 짠! 아, 로딩 로딩문이구나 자, 요 오래 걸리는 시간동안 로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구간에 로딩이 다 끝나면 열리겠죠 짱짱짱짱 어우야, 어우야 넘어지지마 길에 궁디기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궁디를 보면서 헐리쉣? 요 빨간물 아니었나? 아, 빨간물은 아닌가봐요 지렛, 빠밤, 궁디기를 보면서요 방금 여기 뭐 있었는데 그렇지? 커스터마이징 파츠 를 하나 얻었다는 거 짠! 그리고 올라갈 수 있어요 야, 크리스는 어디갔지? 지 혼자 도망가는 거 같은데? 완전 안 좋은 녀석이군 자, 핸드건 암호 케이스가 근데 저거 있으면 뭐가 좋아? 누가 했네요 아우, 홀리쉣? 흑 오, 오우 야, 이거 배가 터졌으면 어떻게 해 아우! 왓 더 헥? 혼자 가지 말라고 오우! 여자친구잖아 오우 갓댕 자, 다른 데로 가래요 이쪽으로 가야겠지? 발길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오오... 오오! 살아있어! 바까? 오오, 바까, 바까! 오오, 살아있었어! 오오오!! 살아있었어요! 같이가자! 오오, 살아있었어! 대에벅! 호오!!! 자 일단 자 아무튼 몰간의 수화였어요 제지카를 나쁜 녀 오우 갓 올리 쉿 아 지금 포기는게 아닌가? 얘들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 야 잘못했다 큰일 났네 얘들 일어날거 같은데 오우 오우 두 명이 있으니까 두 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잡기는 안당하겠지 그치? 하하하하하하 안그랬어요? 안그랬습니까? 허드있어요? 근데 안돼 오우 깜짝이야 뒤조심해 아아아아악 오 됐어 죽을 뻔했네 저거 뭐하는거야 뒤에도 보우지도 아무튼 보죠? 오우! 허리 쉿 레이몬드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임 도저 근데 레이몬드 제시카를 따라갔잖아 레이몬드 제시카를 따라갔는데 레이몬드가 살아있겠죠? 제시카예요 오우 자 일단 뭐 들어가겠습니다 오오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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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궁극이를 따라가죠 레이몬드가 따라 mark 레이몬드가 낳았음 좋겠는데 그쵸? 근데 안죽었잖아 좋아 오오오 안돼! 오오오오오 잡았음 야 크리스 빨리 올려 멍청아 야 설마 I will be back 하지마 겨우들 껐는데 크리스 뭐해 어어 아야 잡아! 둘이 잡으면 되지 맹추드라 아우 죽겠네요 야야 왜 놓고 그래 아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질.. 우리는 가야겠다 예, 크리스.. 알겠어 오.. 이런.. 오.. 이런 안 되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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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팝포가 남기고 간 총이에요 핸드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 그 녀석의 뉴품을 갖고 뉴품은 아니라 그냥 저거죠 짱! 아, 영화라고요? 설마 이거 바꿀 때 저게 나가진 않겠지? 자, 권총을 다시 따바총으로 바꿉시다 따바총 어딨지? 에밀이 높은 총이 좋은거야 하하! 에이지롱 좀 안타까긴 하지만요 자, 이거는 쌩가우 하는게 오우 허리샷? 오우! 허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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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돌리는겨? 으윽! 허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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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지져! 죽었죠? 어, 크리즈가 때려준 때 어, 야, 야, 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야 앞으로 못가 아니아니아니 얘를 잡아야겠군 아잇 아잇 야 왜그래 나한테 감정 있니? 감정은 저리 치워 아 왜 주인공만 공격하냐구요? 엑스트라 공격하면 재미없잖아 엑스트라 아니지만 자 일단 우리 3분밖에 안남았어 여기서 개 생쭈할 필요가 없어요 아 생쭈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가자 공격! 자 올라가죠 아니 올라간다고 라이플 암으로 먹는게 아니고 이 녀석들아 자 46 여기 뭔가 나올거였나 누구냐 오오 vote 우와 아예를 위해서 여기다 오오오오옷오 오마이갓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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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C! 죽을뻔 했네 방 gun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없다는거 빨리 가야한다는거 어.. 요긴가 떨어질 수 있나요? 오! hee holy shit 밀스웨이가 어디야 자 버스톤 파트를 얻었습니다 근데 어디야 이거 다시 올라가니까거 아닌가요? 잠깐만 나 왠지 왔던데로 다시 올라가는 거 같은 느낌인데 오오오 오우 깜짝 놀랬잖아 A같은 놈들아 우리 얼마나 안 남았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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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기사 아저씨가 어! 오! 후! 야 이거 너무 잘 보이네 도시도시란! 엉덩이! 안 돼! 야 너무 야 감상하는 것도 안 돼? 아니 왜 자꾸만 맞지 나? 아 나 엉덩이 감상하다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야 우리 끝났어 대박 망했다 벙 너무 신경을 못쓰는 것 같아 이거 엥글이 너무 노린 엥글이다 그쵸? 엥글이 너무 노린 엥글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마음의 불의를 지피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디부터지? 자꾸만 거기만 보게 돼 그래 그래 허리다 허리요 그래서 머리를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피할 수가 있는게 아니라서 저것도 피할 수 있나 아우 저 하나 피했다 이게 노린 엥글이라고 하죠 오쉇 빰 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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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핀거 아니였어? 오오오!! 어 캄카이 discord 어어어어 어? 아닌가? 헐 여긴가요? 으으읏의 끝인가? 음 와 갓챠 어ением 헬규 와 있어 cum 아아? 빨리 핵이 뜨기야, 핵 디렉, 핵. 핵ieu 뜨기 전에 빨리 가야 될 Gu- 오 노! 오우메이 Möglichkeit guard! 오 쉣이 Liebe 어어어어 quelle Call it Mushroom 오징어 이래 unde response?? 옥션 다행히도 싸우라는거 아닌거같아요 자 에피소드 10 땡글..땡글이가 어쩌고저쩌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 징징이 좀 준비라고? 이봐 징징이 동전! 에이 동전은 아니고 자 에피소드 10은 22분정도 걸렸네요 그쵸? 초콜릿 30개 감사드립니다 세이밍 컨텐츠 플레이 세이밍 석세스 됐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미션이 약간 애매해갖고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8시부터 11시까지 이 다음부터 바로 이어서 할겁니다 아마 내일은 오징어 괴물이랑 싸울거같아요 아 문어 괴물이구나 아 문어 괴물 그러면 하루에 한개씩 주시지 이제 못 주시면 아무튼 여태까지 모시리라고 수고하셨고요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아무튼 고생도 하셨고요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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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